전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 전남 영광군이 내년도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일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영광스포티움 일대에서 관련 행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민속예술제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전통마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여러 지역의 대표 민속예술 경연과 체험,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